또 밀리나? 안 돼 밀리면 어떻게 선지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참 그래서 첫 스타트부터 풍상을 해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첫 스타트에 밀려놓으니까 이렇게 힘드네 아니 우유 우유 은힍 바람 은힍 들어가자 이래도 안들어가네. 제 다리야. 어떻게 된게 열심히 왔건만. 조우리에 밀리고 바람에 밀리고 더 밀리네. 더 밀리네. 아예 꺾어서 완전히 이쪽에서 스킬을 잡아야지. 이쪽에서는 안되겠네. 아이씨 완전히 바람있다. 와우. 물살 봐. 물살이 엄청나네. 물살이 지금 북동쪽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살이 엄청나네. 항상 완전히 치고 들어가야. 오우. 그래 그래 그래. 갈 때가자. 갈 때가자. 완전 상상으로. 물살이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지금 조류가. 안쪽쪽으로 가서 밀리네. 앞쪽쪽으로. 자 이제는 마지막. 숟가락으로 향해서 보다. 별로네. 그렇게 왔는데도. 안쪽으로. 바람아 풀어라. 가보자. 출발 뒤로. 밀리지 많고. 가보자. Böyle. 괜찮은 거 Sc box. 또 미니나. 으아! 오우ص. 으구 Indo 다음에 dessen. αυ장. 여러분 healthy. kiddie select if you've got whiskey THIS PERNINI THEN TShow UP. 우유, 바람을 안고 바람을 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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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출발집까지 하는구나 어렵네 운산가기 4번 거의 다섯 번만에 온 것 같네요 바람을 안고 가도다 오우홉 오우홉 안팔겠다 오이! 오이!